저 오늘은요. 뭐야, 뭐 해? 뭐 할 거야? 저 짜글이 할 거야, 짜글이. 짜글이. 나 제일 좋아해, 짜글이. 이거를 그냥 넣으면 안 돼. 이렇게 으깨서 넣으면 양념이 더 맛있지, 훨씬. 조릴수록 햄에서 맛이 우러나서 정말 맛있어. 몸이 근지근지.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워, 진짜. 아까부터 사람들이. 당신은 어제 못 먹었어. 왜? 당신은 어제 못 먹었어. 왜? 나 시리얼 먹었는데, 오늘. 뭐 땜에. 왜 이런 선물을. 아, 음식 자기. 나가면서 버려야 되는데. 너무 손에 묻히기가 너무 싫은 거 있지, 뭐야. 무슨 작품이야? 아니, 너네도 오면 같이 버리려고. 잠시봐. 어딨어? 왜 이렇게 많아. 저희 다 포지션이 있어요. 보라 언니는 청소와 분리수거 담당. 새로 언니는 거의 요리 담당인 것 같아요. 저는 배짱이 담당. 저는 노래 담당이어서. 슈가슈가슈가슈가슈밤빰빰. 슈가슈가슈밤빰. 눈부시게 빛나는 꽃들이. 노동요 필요해요. 필요해, 필요해. 필요해요. 알 수 없겠지만. 유있소야. 슈가슈가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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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수야. 찬혁이 집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. 어우해, 어우해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백가루는 맛있는 밥을 해 주세요. 아니, 너무 비닐을 너무 막 버리는 거 아니야? 접어서 버리면 안 돼? 아, 내 마음이야. 내 집이라고. 내 마음이야. 이런 식으로 접어서 버리면 안 돼? 근데 그렇게 하면 언니가 할 게 없잖아. 그치? 언니, 언니 하라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그렇게. 따뜻한 곳에 있으려면 이거 다 해야겠구나. 어떡해, 언니. 고마워. 너가 뭐 먹었는지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. 김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나 김 되게 좋아해. 수연이가 오빠랑 있을 때만 조용하구나. 조용하구나. 야, 갑자기 오빠에게 이렇게. 나도 똑같다. 나도 내 동생이 말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어. 진짜? 근데 엄청 사교적이고 말이 많이 내려요. 진짜. 어머, 어머. 대단하다. 오, 속 시원. 보라 씨가 정리를 잘하시네. 진짜로 깔끔하시다. 근데 봐봐. 아니,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. 이거를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? 뭔 말인 줄 알아? 왜냐면 보라가 치워주니까. 이거를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? 뭔 말인 줄 알아? 아니야. 가끔씩 이렇게 꾹 누른다고. 조용하. 나도 알아서 잘 왔다고.